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정윤희 친구하고 같이 홍대 앞 거리를 걸으려고 왔습니다. 여기에 유명한 봉추찜닭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.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.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누룽지 볶음밥을 지금 친구가 맛있게 비벼줄 겁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진짜. 바삭바삭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? 진짜 맛있겠다. 날치알도 들어있네요. 친구야 맛있게 비벼줘. 그거는 햄더리랑 먹으면 맛있게 비벼줄게요. 그러니까. 정말 맛있겠다. 오! 부서지는 소리 들린다. 막 침이 고입니다. 꿀꺽! 우리 친구하고는 그래도 자주 맛집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. 네.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밥 맛있게 먹고 또 홍대 거리를 좀 걸어보고 또 홍미대학교 안에 캠퍼스를 좀 걸어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. 어머나! 너무 맛있겠다. 이거 하나만 집어봐주세요. 와우! 닭다리! 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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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너무 고마워. 얼굴은 내보이기 싫다고 하네요. 우리 친구가. 네. 국물을. 국물까지? 우와! 고마워.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오늘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 안녕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